네,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이었고 또 어버이날이었죠 어머니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처음 만난 어버이날 뭐 몸만 없지 다 계시는 거니까요 근데 저는 오늘 새벽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부처님을 꿈에서 뵀어요 부처님을 꿈에서 뵀는데 어디 뭐 어떤 꿈이었냐면 63빌딩 같이 큰 건물에 금으로 된 불상, 금불상 부처님이신데 금불상 부처님이신데 승복을 입으셨어요 승복을 입으시고 핸드폰을 하시면서 이렇게 걸어가시는데 거기 건물 1층에 경비아저씨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더니 내가 지금 조개사 가는 중인데 나보고 스님이냐고 묻더라 뭐 그러면서 핸드폰으로 승복을 입으신 부처님이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걸 제가 보고 있었어요 한 1시간 동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야 금불상이 걸어가면서 금부처님이 걸어가면서 나보고 스님이냐 글쎄 그러는 거를 콩콩 생각해 보니까요 스님들이 부처님 화신이죠 사실은 승복 입고 계신 분들이 부처님 화신이죠 그래서 그때가 새벽 4시 반 정도 됐는데 4시 반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3시 반쯤 일어나서 이제 4시 반쯤 아 맞다 승복 입고 계신 스님들이 살아있는 부처님이구나 본인들이 그걸 아시건 마시건 그래서 이제 4시 반에 통화할 만한 스님도 없고 그래서 독일에 계신 현각스님이 한테 이제 시간이 괜찮으니까 전화를 드렸더니 미국에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아 스님 미국 가셨어요 그래서 어쩐 일로 가셨어요 형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랬더니 아 형이 죽어버렸다니까요 그래서 형님이 많으세요 근데 아마 형님이 돌아가셨나 봐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독일로 돌아가신다고 그래서 스님 제가 이러저러한 꿈을 꿨습니다 생각해 보면 스님들이 다 걸어다니는 부처님의 화신들인데 오랫동안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통화를 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나라 승복을 입으시고 모자도 쓰시고 핸드폰을 하시면서 금부처님이 걸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조계사를 가려고 그랬는데 조계사는 안 가고 옥천암 그리고 이제 천태종 계열의 그 성룡사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기 오래간만에 한번 보시죠 이렇게 한번 보시고 사실 우리 아내 부처님은 씻길 것도 없고 닦을 것도 없어요 그냥 기억에서 끄집어내셔서 사용하시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이번 부처님 오신 날은 앞으로도 절에다가 5만원짜리를 놓건 만원짜리를 놓건 천원짜리를 놓건 그냥 계산하지 말고 그냥 끄집어내서 이렇게 대가도 바라지 말고 안쓰던 부처 자꾸 써보시고 그리고 제가 오늘 꿈에서 꼽던 것처럼 부처님이 스님들이 옷을 입고 있는 부처다 이건 오늘 꿈에서 봤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5월 8일 대구에 계신 이영란님이 해인사 법버전 위에 나타난 무지개라는데 부처님도 좀 보이시지 않나요? 뭐 여기 잘 보시지 않나요? 네 아무튼 이런 뭐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게 오늘 같은 날 어버이날 또 부처님 오신 날 그래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꿈에서 정말 부처님을 봤고 부처님 말씀하시는 것도 들었고 저하고 얘기한 건 아니지만 핸드폰으로 누군가와 얘기하고 계시고 나보고 스님이야 글쎄 그러면서 걸어가시는 꿈 다시 한번 스님들에 대한 존경심을 좀 다독여야 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부처님의 자비와 원력이 정말 함께 하시고요 내 안에 부처 잘 기억 속에서 끄집어내서 잘 쓰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불법승 삼보 해인사 법버전에 나타났던 부처님 제 꿈에 나타났던 스님들 그리고 오늘 부처님 네 감사합니다 어버이날 부처님 오신 날 내 안에 부처 기억 속에서 잊혀졌던 부처 사용하시는 첫날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시에 저 자신에게도 그렇게 바랍니다